자 이어서 유진아의 부탁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것은 내 맘을 험험던 것은 내 입의 부탁을 받고 새하니 달려던가 그리워보고 싶어 못 이루다 애타는 그 마음을 전하라니까 바람이 바람이 또다시 돌아가서 내 입에게 전해가 온 나도 사랑한다고 박수 주십시오 박수 주십시오 내 맘을 험험던 것은 내 입의 하늘 밤도 새하니 달려던가 그리워보고 싶어 못 이루다 바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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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도 새롭게 전하라니까 바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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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도 다시 돌아가서 내게 전해달라고 나도 사랑한다고 내게 전해달라고 나도 사랑한다고 네 열정하신 김영식 가수님께 큰 박수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